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현역분들이 대체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거고요. 앞으로 내가 평가원에 시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3월 학평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3월 학평은 굉장히 난도가 특히 사탄 과목 같은 경우에 난도가 쉽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나중에 윤리총평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회문화총평에서도 굉장히 난도가 여러분들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만약에 보고 계시는 N수생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출을 한번 다 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트릭들도 그렇고 도표 문제들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사실 거의 한 재작년 정도의 기출 문항들이랑 되게 비슷한 난도로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한 번쯤 다 돌리고 나서 도표까지 한 번 다 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개념을 갓 끝내고 이제 도표를 입문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아직 도표 강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도표 강좌들을 다 마스터하고 기출까지 돌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특히 이제 작년 3월달 학평과 작년 3월달 학평의 커트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꽤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6월달과 9월달과 수능이 수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선전포구 같은 그런 느낌 뭐 출제 주체는 다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총평을 좀 하고요. 해설 강의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죠. 커트라인이랑 여러분 주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5 문제 여러분들. 커트라인 나와 있습니다. 원점수 45점 1등급이고요. 2등급이 40점입니다. 어 작년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수능보다는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데 어 사실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작년도 3월달 학평에 비교했을 때 커트라인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 난도가요. 문제 난도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커트라인이 한 3점에서 5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도 3월 학평은 커트라인이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학평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원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 크게 여러분들 변하지 않은 걸로 보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현역 친구들이 작년에 사회탐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에 영향으로 인해서 겨울방학 때 작년과 다르게 꽤 사회탐구를 열심히 지금 공부해 놨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문에서도 그렇고 윤리총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윤리총평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커트라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는 어려웠지만 내려가지 않은 걸로 보았을 때 지금 현역 학생들 굉장히 사탐해서 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탐구 과목은 탐구 과목은 N수생들에 비해서 현역 학생들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약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역 학생들도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는데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안 내려간 거 보니까 꽤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도표 문제가 원래 3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론을 심각하게 요구하는 형태의 도표 문제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복지 도표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견인을 이용하는 가중평균 이용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고요. 인구 도표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둘 다 여러분들 알아야지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표 문제가 어렵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난도로 보면 어렵지는 않았지만 꽤나 여러분들 3월 학평 치고는 어려운 난도로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월 달에 학평을 치러보면 알겠지만 4월 학평은 3월 학평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굳이 말하면 불평등 도표 같은 것들이 훨씬 업그레이드되어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도표가 오답률이 61% 인구 도표도 52%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다? 생각보다 기출을 잘 돌리고 기출까지도 도표해서 잘 풀어본 친구들이 시험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가 잘 돼 있고 뭐랄까요? 꽤 의미 있는 여러분들 점수와 커트라인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이거죠. 어려워진 3월 학평 작년에 비해서 진짜 현격하게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다 이게 뭐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작년 문제를 보고 오세요. 작년 문제는 커트라인은 비슷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여러분들 어려워졌는데 커트라인이 그대로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학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죠. 도표문항이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아 저는 뭐 못 봤는데 뭐 커트라인이 뭐가 그렇게 높다고 막 그러세요. 뭐 사실 이런 결과적인 점수적인 부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어차피 3월 학평이 수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덜 끝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 등급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도표 기초 제 강의 기준으로 도표 강의까지 여러분들 한 번 다 끝내셨는데 내가 도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 도표 강좌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복습하고 좀 더 촘촘하게 기초를 돌리셔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아직 도표를 안 끝냈다. 그럼 그런 분들은요. 도표 문제 잘 모아뒀다가요. 도표 문제 잘 모아두셨다가 이 시험지 도표 끝나고 다시 한 번 풀어보시기가 아주 좋은 시험지입니다. 한 재작년 정도의 유형이 반영되어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개인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평가원 문제 기준으로 한 재작년 정도 난도보다 조금 쉽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표 여러분들 배우신 다음에 시험용으로 풀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내가 도표를 배웠는데 시간 안에 이 도표들 다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걸 테스트하는 용도로 굉장히 적절한 문제들이라서 문제 질도 상당히 괜찮고 문제의 구성도 상당히 여러분들 괜찮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도표가 너무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걸 다 맞았다 그래서 6월달 9월달 11월에도 나 도표 문제 없겠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문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유형화되어서 잘 나오던 유형들이 약간 끝물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변화가 어쨌든 예상이 되거든요. 나오는 주제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 유형을 풀어갈 때 필요한 원칙들 같은 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월에 여러분들 도표를 문제 없이 풀어 가셨다면 이제까지의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건데 앞으로 그럼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거냐 전형적인 게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전형적이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고요. 내가 도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도표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어? 내가 도표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도표 원칙들이 제대로 지금 숙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등급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표가 거의 기출 반복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낯선 출제 원리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좀 힘을 길러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도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사실은 요즘 그 평가원 출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뭐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야 되냐면 개념이 어렵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개념 문제 자체가요. 문화 양상이나 집단의 분류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념 문제가 꼬아져 있는 문제나 개념 문제가 와 이거 진짜 뭐지? 나를 어마어마하게 고민에 빠지게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시문 양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 나 개념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념을 틀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어느 의미에서 보면 도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때가 아니라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잡고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혹은 내가 6월 전에 적어도 뭐 기출분석 강좌라든지 개념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강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념을 틀린 걸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집단의 분류 문제를 여러분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엔 반드시 개념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화 양상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사실 개념의 리마인드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풀이의 숫자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화 양상 같은 문제는 문화 양상에 나오는 선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의 형식이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풀이 양 자체가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리마인드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출문제를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시간지연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시간지연형 문제 문제가 약간 형태 자체가 복잡한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모음집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문제를 좀 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총평을 맞춰봤고요.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시험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작업이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보신 분들은 방심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틀리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인 점수를 내가 4월과 6월에서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또 달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별로 자세한 해설은요. 제가 해설 강의에 준비해놨으니까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